안녕하세요. 바디 1일사, 핏 1일사입니다. 일상생활에서 지쳐있는 회원님을 위한 셀프 마사지로 활력있는 일상을 기원합니다. 매일 보내드리는 동영상 설명을 잘 보시고 따라 해주시면서 불편하신 부분이 편해질 때까지 최대한 반복합니다. 남성용과 여성용으로 구분되어 있고 통증의 정도에 따라 기본 등급과 심화 등급으로 구분되어 있으니 회원님의 선택으로 효과적인 이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. 엎드려 누운 상태에서 우측 허리를 지면에서 20도 각도로 들어올려 고정시켜주고 허리에 무리를 가했을 때 통증이 흔히 발생하는 유방형근 다시 말하면 요추의 아래쪽 흔들기와 12번 갈비뼈와 골반뼈 위쪽으로 붙는 근육인 유방형근 오른쪽을 한 손에 2, 3, 4치로 누르며 돌려줍니다. 남성용과 결제 dormàng을 지역적인 상ợiục을 쇼핑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20도 각도로 들어올려 고정시켜주고 허리에 무리를 가했을 때 통증이 흔히 발생하는 유방형근, 다시 말하면 요추의 아래쪽 흔들기와 12번 갈비뼈와 골반뼈 위쪽으로 붓는 근육인 유방형근 오른쪽을 한 손에 2, 3, 4, 7로 누르며 돌려줍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와우, 따라하느라 힘드셨죠? 노력하신 만큼 회원님의 불편하신 부분이 개선되어 컨디션이 좋아집니다. 평소에 스트레칭과 운동 그리고 다이어트를 병행하시면 효과가 더 큽니다. 화이팅!